진짜 매우 이수진 씨 소금을 하시게 우리 본부장님은 정말 솔선수범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진짜 웃겨 이게 무슨 독감 개그예요? 억지로 하려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맞으셨어요? 뭐가 있나 봐 뭐 갖고 온 게 있어요? 먹기 전에 저희 준비하고 이거 해야 되거든요 뭐예요? 팬들 하면 누구나 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야 이거? 어머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거 맛있는 거 먹기 전에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되거든요 이거 찍는다고요? 여기 사이에 음식을 넣어서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? 예전에 이 사이에 음식을 넣어서 찍는다고? 이렇게 어떻게 찍어요? 이게 반성분에게 다 뭐는 찍어야 돼요? 이 사이에 음식이 아 진짜? 찍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것만 찍어도 된다 이거야 삼겹살이 나온다 이거야 우리가 먹는다 이거야 이번에 나와요 삼겹살이 나온다 같이 같이 이렇게 아 웃기다 한 번만 더 잠깐만 네 이제 뭐 드실 때 이렇게 음식이 나쁘고 사진 찍으면 여기 안에 음식이 나와요 아 이제 앞으로 먹을 때 이렇게 아 아 그냥 후 편집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아요? 안 돼요 안 돼요 아 형 그게 또 아닌 거죠 그 느낌이 있죠 그런 거야? 어 징그러워 입안에 입안에 입 펑킹이 왓이 어떠십니까? 그냥 그냥 때문에 먹는 거예요 같이 이거 혹시 하나 더 드릴까요? 뭐? 하나 더 드릴까요? 어떤 거요? 하나 더 해드릴까요? 이거래? 아니야 나 똥숭이 아니해놔 호시골이만 먹으러 호시골 그냥 나 그거 맛있어 나 그거 맛있어